지금 백룡이 이런 식으로 구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꾸레제들이 지금 나를 올리고 있죠? 지금이 요형국이야. 그런데 신인이 폭우가 오겠죠? 신인이 폭우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구한다 이 말이죠? 나라를 평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계를 통일하는데 누구나 이것을 이것처럼 통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뭐겠어요 여기에? 네 이것 때문에 얘네를 이야기했죠?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? 백단이들한테 묻는 게 내가 정신 나갔지. 신인이 전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지 통일하는 게 아니야. 알겠죠? 세계는 자동으로 내 손 아래 들어와서 저 사람이 신인이라는 것만 소문이 나면 전세계 대통령이 하늘궁으로 와. 아이고. 명령만 해주세요. 그대로 하겠습니다. 명령만 해주세요. 이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? 세계를 앉아서 통치해버려. 야 미국 너그 gdp 저 아프리카하고 같이 해. 국경 없애. 예 그래 하겠습니다. 세계 연방 빨리 한 달 이내 만들어 만들겠습니다. 이런 식이 되는 거야. 통치가 돼버려. 통치. 이런 이런 불확실한 통일은 필요가 있어 없어. 이런 국경선 하나 가지고 요런 야리꾸리한 통일 필요해야 하네. 할 필요가 없어. 통치로 바로 들어가 버려. 바로 내가 대통령 되었죠. 어떤 능력을 슬슬 보여줘. 전세계 뉴스에 나와. 전세계 지도자하고 재벌이 다 찾아와. 1억 주죠? 월 150만 원 주죠?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